CES 2018이 열렸습니다. 올해는 어떤 기술, 어떤 제품으로 세계인의 눈길을 끌었을까요? 그 현장 함께 보시죠. 가장 먼저 볼 곳은 246장의 공면 올레드로 만든 올레드 협곡입니다. 올레드의 완벽한 화질과 돌비에트모스의 생생한 입체 음향 덕분에 마치 대자연 속에 들어와 있는 듯한 환상적인 체험을 할 수 있었는데요. 세계 최대 해안 빙하, 콜럼비아 빙원, 세계 최대 폭포, 이구아수 폭포, 세계 최대 사암 협곡, 엔털로프 캐니언 등 세계 곳곳에 위치한 절경들을 실감나게 재현해 관람객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습니다. 다음으로 볼 곳은 LG의 인공지능 기술을 체험할 수 있는 LG 싱키존입니다. TV, 세탁기, 냉장고 등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가전제품에 인공지능을 탑재해 인공지능의 편리한 가치를 생활 속에서 누릴 수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인공지능 TV에게 제가 좋아하는 배우가 출연한 영화를 틀어달라고 해보겠습니다. 룩 4, 무비 위드 스칼렛 유한슨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배우가 출연한 영화를 찾아줍니다. 룩 4, 무비 위드 스칼렛 유한슨 운반에서 만나는 인공지능이라면 집 밖에서는 LG의 서비스 로봇을 통해 인공지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인천국제공항에서 시범 서비스를 시작한 안내로봇, 청소로봇과 함께 공항, 호텔 등의 공공장소 이용객들에게 신문, 음료 등을 제공하는 서빙로봇, 짐을 대신 운반해주고 호텔 체크인과 체크아웃을 해주는 포토로봇, 똑똑한 쇼핑을 도와두는 쇼핑카트 로봇이 새롭게 공개돼 관람객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룩 4, 무비 위드 스칼이 이 밖에도 올레드 TV의 압도적인 화질을 더욱 향상시켜주는 LG의 독자적인 화질 기술 알파나인. 돌돌 말아두었다가 보고 싶을 때만 꺼내서 볼 수 있는 65인치 UHD 롤러블 디스플레이. 강렬한 채도의 레드 계열 색상을 선보인 V30, 라즈베리 로즈 등 CES 2018에서 LG는 인공지능, IoT, 로봇, 올레드와 같은 첨단 기술을 선보하는 리딩 컴퍼니의 면모를 유감없이 펼쳐보였습니다. 2018년에도 더 나은 삶을 위해 끊임없이 혁신하는 LG의 모습을 기대합니다. 라스베이거스에서 LGCC 이용입니다. 감사합니다.